식었네. 여기 세팅이 여기. 뭐야. 또. 뭐야. 잠깐만 그럼 종국이 형. 잠깐만 그럼 종국이 형. 둘이야? 종국이 형. 여기 넘어왔는데. 종국이 형 이제 완전 극도로. 극대노 나왔다. 극대노. 우리 저기. 어 야. 어 야. 어 야. 형 재석이 형. 야 재석이 형. 재석이 형 단단히 졸았네. 아 이거 또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. 불안한데 이거. 상품이 완료되었습니다. 끝났다고요? 상품은 홍지우 씨 확정입니다. 이어서 세 번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. 오빠. 됐어 괜찮아. 잘했어. 야 됐어 어차피 나 혼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. 아니. 와 저게 뭐지? 아 나 진짜. 아 오케이. 일단 벌칙 후보는 정해졌습니다. 아 진짜. 어어 야. 어어 야. 어어 야. 어어 야. 야. 형 그런 눈빛 안 돼요. 3초에서 한 번 하면 안 돼. 왜요? 계약서 3. 1, 2, 3. 왜 왜 왜. 주야. 주야 어디 어디 앉을래. 어디 앉을래. 야. 야. 커플 티를 맞춰 입고 그래. 뭐야. 커플 티죠. 아 이거. 이번에는 재석이가 유리한 게임일 거라는 추측을 했는데. 아 이거 진짜. 그래요. 상관없어요. 저는 코너 속의 코너니까. 이게 퀴즈 같은데 분위기. 퀴즈 같아 퀴즈 같아. 자.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마지막 미션은. 아 지금. 그냥 뒤집으면 안 되나요? 그냥 뒤집으면 안 되나요? 하하하하. 그 뒤집는 게 아니에요. 계약서가 있습니다. 아니. 아니. 왜요 왜요. 아니 눈이 또 약간 지금 뭐 약간. 제가 왜요. 한 손에 닿고 쳐다보지 말아라. 말투가 선생님 말투가. 여기서 주면 여기는 되게. 점수를 많이 읽는 거잖아요. 그렇죠. 6점씩 읽는 거죠. 아니 근데 죄송한데 지금 여자친구예요. 아니 지금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약간의vas가. 일단 솔직히 말투가 엄청 있어서. 굉장히 안 Takes다. 오래 했어요. 오래 했어요. 오래 했어요. 귀엽다. 귀엽다. 귀여워. 내가 뭐 오래돼서. 아 좋다. 기결이 무비하다. 가족 같죠?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데요. 마지막 미션은. 뇌생남 못지않은 두 대상의 지적인 두뇌를 확인할 수 있는. 퀴즈다. 정의로운 퀴즈입니다. 퀴즈요. 퀴즈요. 유재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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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요. 괜찮아. 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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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일반적인 퀴즈가 아닙니다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팀원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상대팀 보다 먼저 맞히면 바로 점수를 드립니다 머리를 맞대라는 게 이상한데 사고력이 아예 전혀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한 글자씩 쓰라는 거 아니야 혹시? 아 그럼 즉 여섯 명의 바보보다 여러 명의 바보보다 여섯 명의 바보보다 여러 명의 바보보다 야 나와봐 더 끌어내요 여섯 명의 바보보다 여러 명의 바보보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 우리만 야 우리야 우리 그냥 놔보면서 얘기했어 우리 팀 얘기한 거 아니야?